진짜 왔네, 벙없네. 단추 많은 옷 입었고. 이상하게 자네. 날 아는 눈빛이군. 그건 생략해. 지금 이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. 운명의 우연은 없다. 내가 언젠간 반드시 찾아오지만. 그 뜻을 알아차리고 난 후엔. 언제나 넘어냈다. 아버지. 야, 아버지가 네 전화받고 저놈들 다 때려잡았어. 너 어디야? 네, 전화를 받았다고? 야, 너 목소리 왜 그러냐? 어? 야야야야, 지금 경찰 와가지고 아버지 부른다. 자, 다시 전화할게. 저 사람... 어떻게... 저기요, 괜찮으세요? 피 많이 흘리는데? 자, 일부러 씹어야겠다. 어?